아, 4점 차이면은. 작전은 이제 허웅의 3점 수술을 막아라죠. 아, 미션이구나. 더 벌어지면 안 되는데. 아, 3점. 3점?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소로막혀. 공이야, 공이야? 수비가 안 돼. 수비 신경 쓰라고 했거든요. 야, 이거. 정수 차이 많이 나요, 이제. 이 편수가 진짜 안 좋은데. 어, 놓친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사이먼, 사이먼. 종현이 형, 종현이 형. 괜히 치러 오전이 아니에요. 잘하면 깜짝말 치러야 해. 어, 어, 종현이 형. 조현이 형, 종현이 형. 잘했어. 나 제일 좋아, 종현이 형. 제발 저 신발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오, 진짜. 야, 웅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노루패스. 노루패스. 오, 멋있다. 와, 이거 진짜 멋있어. 파울까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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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이도 많이 그런 게 저런 데스로 하더라고.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니, 보는 모두가 알아요, 저거는 형이. 실수했네. 파울파울. 파울파울. 자유수까지 얻어내는 거 아니야. 이야. 아니, 2점만 잘 넣는 게 아니라 3점도 너무 잘 넣으니까. 그리고 반칙을 얻어내잖아요. 아무 말도 없네요. 아, 시그널 파울파울, 시그널 파울.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 진짜 빠르다. 아니, 이게 돌파만 빠른 게 아니라 3점도 쑥쑥 들어가니까. 여보, 잘했네. 왜? 형님, 팀 사기를 너너떨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몇 개를 줘야, 몇 개를 줘야, 몇 개를 줘야. 이 플레이는 진짜 허웅만 할 수 있는 거죠. 세 명을 뚫고 가서 반찬을. 허웅만 할 수 있다고 딱 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런 플레이에 나오기가 힘들죠. 저거는 전성기 때 허제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저는 뭐 매번 하던데. 매번 해요, 또. 아, 44점 차야. 아까 1점까지 따라왔는데. 저런 때는 따라갈 만한 벌어지고 따라갈 만한 벌어지고. 칭찬이죠. 그래서 오늘 좋아 죽겠네요, 이거. 너무 웃었어, 너무 웃었어. 표정 좋아졌어요. 너무 웃었어. 그런데 은희도 오늘 조금 더 쿨쿨 나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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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리바운드. 아, 이거 혼나겠다. 몸감 안 해? 몸감 안 할 거야? 몸감 해야지. 아, 이거 뭐 리바운드가 안 되는구만. 너 안 붙여? 부터야지, 붙어야지. 무졌어. 계속 무져. 리바운드 안 할 거야? 리바운드는 한 몇 개를 뺏기는 거야. 다행이 안 왔는데? 아, 허웅. 멍이 무심지 않네. 아니에요, 잊지 말라고! 아니에요, 잊지 말라고! 아, 또 갔구나. 놓쳤네. 아, 대단하다. 근데 허웅 선수가 너무 사기네. 2점, 3점, 돌파 다 잘하네요, 그냥. 좋아요? 이거 어떻게 표정 관리가 안 된다. 아니, 근데 너무 사기캐다. 너무 다 잘하네.